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팀장을 맡고 있는 황근식입니다. 제가 앞서 권세현 교수님 발표에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기준이고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ISA3000과 A1000AS를 중심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권세현 교수님께서 지속가능성 보고, 인증의 이런 현황과 제도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간단히 인증기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약간 더 심화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고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실 기회는 많으셨을 텐데 인증기준을 소개해드릴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좋은 자리에서 인증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세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이 그림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인증비율, 인증비율 중에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비율, 이런 걸 나타내 주는 표인데요. 앞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의외로 인증비율은 굉장히 90% 이상으로 높지만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비율은 5%대로 특히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인증기간 유형별로 어떤 기준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회계법인인데 보시면 회계법인은 압도적으로 많이 ISA3000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회색 그래프, 회계법인이 아닌 인증기관들은 ISA3000과 AHNAS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인증기준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왼쪽 그림은 아이팍 자료인데요. 국제회계사연맹에서 주사한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AHNAS를 쓰는 비율이 높습니다. 74%에 이르고 있고요. 오른쪽은 저희 항공회에서 자체적으로 더 조사해 본 내용인데요. 보시더라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AHNAS를 많이 쓰고 있고 보시면 회계법인도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한 70% 이상 회계법인이 ISA3000도 쓰지만 AHNAS를 섞어 쓰고 있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이 인증기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냥 들으시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인증기준이 되게 뜬그름 잡는 얘기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도 많아서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AHNAS가 약간 더 시장 지배적인가 이유도 생각해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다음에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ISA3000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SA의 풀네임은 국제인증업무 기준이고요. 그중에서 3000번 기준서가 ISA3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제정기관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약칭에서 IASB라고 부르는데요. IASB에서 제정했고 IASB는 국제회계사연맹, 아이팍의 산하재정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 2013년에 전면 개정된 기준입니다. 앞서 권상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팍에서 올해 ISA3000을 지속가능성정보 인증에 적용하는 상세한 지침, EER 가이던스라고 불리는 그런 지침을 발표를 했고요. 참고로 국내에도 보시면 똑같은 이름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항공에서 제정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항공에서 제정한 국내 기준은 ISA3000, 국제기준의 2006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업데이트하려고 지금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서 내년쯤 되면 최신기준을 국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IASB, IWSB의 인증건부 체계이고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 왼쪽에 보시면 인증기준, 왼쪽에 모여있는 게 인증기준이고 인증기준 크게 역사적 재무접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기준 그리고 그 나머지 기준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 나머지 기준이 ISA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ISA3000은 결국은 일반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 유니버설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인증 업무 중에서 인증 대상이 역사적 재무정보가 아니고 감사나 검토가 아닌 인증 업무는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ISA3000을 적용해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에는 지속가능성 정보 이게 포함이 되고 또는 법규 준수, 흔히 컴플라이언스 오디션이라고 하죠.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이 되고 경제성 조사 이런 데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감사원 같은 공적감사기관에서 업무감사, 퍼포먼스 오디션을 할 때도 ISA3000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ISA3000은 일반 기준이면서 엄브레이러 스탠다드로 해서 특정 주제를 다루는 기준이 있으면 그것과 함께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A에서 3000은 일반 기준이고 특정 주제를 다루는 이런 기준들이 3400번 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ISA3410 같은 경우가 온실가스 보고서 인증 기준인데 이런 기준이 특정 주제를 다루는 기준이고 만약에 이런 ISA3410을 적용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인증을 한다 할 때 ISA3000이 함께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ISA3000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증 기준이다 보니까 인증 업무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될 텐데요. ISA3000은 그 인증 업무를 일단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보, 흔히 인증 대상 정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증 대상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기준에서는 의도된 이용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이용자라는 것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서 삼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빼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하는 이런 의도된 이용자가 이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 수준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수행된 업무가 인증 업무가 되겠고 이런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설계된 결론을 표명하는 게 결국 업무의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표명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는 업무, 이게 인증 업무가 되겠고 인증 업무 기준을 세 줄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는 일단 이 목적, 목적에 유심히 봐주시고 뒤에 또 언급될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목적을 일단 유심히 봐주시고요. 인증 대상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증 대상 정보를 이 기준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기초 인증 대상을 준거 기준에 따라 측정하거나 평가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를 보시면 약간 순환 논리로 되어 있어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 인증 대상이라는 게 정보 이용자, 의도된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되겠죠. 이 대상을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는 준거 기준, 크라이테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측정한 거나 평가해서 산출된 결과가 인증 대상 정보가 되겠고 결국 인증하는 사람들이 인증하는 대상은 인증 대상 정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인증 대상 정보가 산출되게 되어 있고 예시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증이 재무제표 감사나 검토잖아요. 재무제표가 인증 대상 정보라고 봤을 때 그 기초 인증 대상은 결국 의도된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가 되겠고 이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회계 기준이죠. IFRS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거나 평가하게 되면 재무제표라는 인증 대상 정보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비슷하게 예를 들면 정보 이용자들이 원실가스 배출, 원실가스 배출량 이런 데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 원실가스 배출량을 특정한 프로토콜, GH 프로토콜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거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해서 내놓은 것이 원실가스 보고서가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정보 이용자들이 관심이 많다. 그러면 기초 인증 대상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되겠고 중거 기준,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기준, 보고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GRR라든지, SASB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가를 측정하게 되면 ESG 보고서 또는 지속 가능성 경영 보고서 이런 인증 대상 정보들이 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SA 3000에서는 확신 수준에 따라서 인증 업무를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적 확신 업무, 두 번째는 제한적 확신 업무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확신 업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더 확신 수준, 인증 수준이 높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에서는 확신 수준을 정의할 때 업무 위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서 업무 위험이라는 것은 뭔가 인증 대상 정보가 왜곡 표시되어 있을 때, 잘못되어 있을 때에도 적정 의견을 낼 수 있는 위험이 되겠죠. 그런 위험을 수용 가능하게는 무시하시고 낮은 수준까지 낮추게 되면 이게 합리적 확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확신 업무는 감사인의 의견이 기초 인증 대상이 제대로 측정 또는 평가되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결국 의견이라는 얘기는 합리적 확신 업무에서만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합리적 확신 업무는 감사인이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인증을 수행하는 거고 반대로 제한적 확신 업무는 정의 자체가 합리적 확신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긴 했지만 뭔가 업무 위험이 합리적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경우, 되게 어렵죠. 그건 제한적 확신 업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확신 업무는 결론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뭔가 인증 대상 정보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어 왔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결론이 표명되고 제한적 확신 업무에서는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의견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합리적 확신 업무보다 훨씬 절차가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유의미한 수준의 확신을 얻기는 하지만 합리적 확신보다는 확신 수준이 낮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애매하죠. 의미 있는 수준의 확신이 무엇인지, 유의미한 수준의 확신이 뭔지. 그래서 기준에서는 이걸 또 추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의미 있는 수준의 확신이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의 신뢰도가 명백히 경미한 수준 이상 올라가면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불확실하긴 한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적 확신 업무는 굉장히 이 확신의 스펙트럼이 넓다. 명백하게 사소한 수준 바로 이상부터 합리적 수준 바로 아래까지가 다 제한적 확신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지속가능 경영 정보의 인증에는 제한적 확신 업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한적 확신 업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고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할 때는 합리적 확신 업무가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같은 보고서 안에 있는 정보라도 어떤 정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 확신 업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 확신 업무 이런 식으로 인증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한적 확신 업무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확신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경미한 수준 바로 위부터 합리적 확신 수준 바로 아래까지가 제한적 확신 업무의 범위가 되겠고 절차는 참고상 보시면 되겠는데 합리적 확신 업무보다는 훨씬 더 간소한 절차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뭔가 인증하는 사람의 결론을 이해하려면 어떤 절차를 냈는지 인증인이 수행한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확신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확신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연의 결론을 이해하려면 이런 수행한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인증 보고서에 제한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수행한 업무의 요약을 잘 넣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인증 업무 수행자를 기준 업무를 하는 프랙티셔너라고 부르고 있는데 ISA 3000에 따른 인증 업무 수행자를 보시면 정의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그냥 인디비주얼이거든요. 인증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이게 뭔 뜻이냐. 이게 뭔 뜻이냐는 것은 밑에 있는 다른 기준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WSB가 발행한 다른 기준, 검토 업무 기준을 보시면 프랙티셔너, 이건 검토 업무 수행자가 되겠죠. 프랙티셔너를 우리 식으로 따지면 개업 공인회계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ISA 3000번은 인증 업무 수행자의 어떤 자격 이런 걸 제한하고 있지 않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게 이전 기준, 2013년에 개정되기 이전 기준에서는 ISA 3000에서도 인증 업무 수행자의 자격을 개업 공인회계사로 제한을 해놓고 있었는데 제한하지 않기로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개정 당시에도 이렇게 개정을 해버리면 품질관리, 품질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IWSB가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라는 이런 요구사항들 때문입니다. 권세현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ISA 3000번은 일단은 첫 번째, 윤리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리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따지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직 기준 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품질관리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보시면 업무수행이사, 인게이지먼트 파트너가 되겠죠. 업무수행이사과 소속된 법인이 ISQC1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 우리 식으로 따지면 품질관리기준서 1번이죠. 품질관리기준서 1번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준수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SQC1이라는 것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주로 회계법인이 될 텐데요. 그 법인에서 갖추어야 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절차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격성 요구사항인데요. 이 기준에서는 품질관리 측면에서 업무수행이사가 적격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적격성은 인증기법, 어슈어로서 테크닉이죠.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나중에 보고하고 이런제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도 적격성을 갖춰야 되지만 기초인증대상, 그리고 그 기초인증대상을 측정, 평가한 결과인 인증대상 정보 이런 데에 대해서도 충분한 적격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ISA 3000번은 부분 준수한다 이런 게 허용되지 않고 다 지키거나 아니면 아예 못 지키거나 모든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ISA 3000을 언급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도 한참 얘기한 것 같은데 업무 수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는 업무의 수임 계속 조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팀 전체로 봤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건 업무 수행 이사, 인계지먼트 파트너의 적격성을 말씀드렸는데 업무 수임의 전제 조건으로 업무 수행 팀 전체로 봤을 때 뭔가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인증 업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렸는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준거 기준이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준거 기준이 적합해야 되고 또 그 준거 기준을 정보 이용자들이 어베일러블, 이용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 설명드리면 기준에서는 적합한 준거 기준의 조건으로 이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공자님 말씀 같은 좋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적합한 준거 기준을 적용해서 기초 인증 대상을 측정하게 되면 또는 평가하게 되면 인증 대상 정보에 이런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측정한 인증 대상 정보는 목적 적합하면서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이고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조건 어떤 기준을 쓰든지 준거 기준이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법규에서 정한 거 아니면 승인되거나 공인된 전문가 집단이 흔히 듀 프로세스라고 하죠. 투명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제정한 기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적합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게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기준이겠죠. 기업이 자기 목적으로 개발한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그 기준이 적합한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인증 보고서에 이런 특정 목적 기준을 사용했다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증 보고 우리 지속감 경영 보고 할 때 GRI, SASB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쓰면 왼쪽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기준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거는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무 관행을 말씀드리면 약간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실무 관행은 이런 지속감 경영 보고서를 만들 때 기준, 재무제표 만들듯이 기준을 딱 하나 세워놓고 기준에 맞춰서 딱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GRI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GRI에 맞는 보고서를 하나씩 채워가는 게 아니고 일단 기업이 하고 싶은 얘기, 기업이 넣고 싶은 정보 이거를 전체 보고서로 작성한 다음에 기준으로 맵핑시키는 방식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 지속감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 보고 원칙이 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GRI를 썼지만 SOSB도 추가되어 있고 예를 들면 UNSDG도 추가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겉보기에는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기준만은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각 기준들에서 기업이 재량껏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 가지 기준들에서 취사선택해서 만든 기준 그리고 부족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든 기준은 결국 오른쪽 기업이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감영성 경영 보고와 관련된 프레임업들 중에는 구체적인 정보 작성 방법을 규정해놓지 않고 되게 높은 수준의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하려면 기업이 또 그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결국 크라이테리아, 중거 기준을 기업이 개발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TCFD 권고사항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업이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기준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떤 걸 보고할지 보고를 어느 정도 할지 이런 게 재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면 예를 들면 기업이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굉장히 많이 보고를 하고 불리한 정보를 다 빼버리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안 맞게 되는 거죠. 적합한 중거 기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완전성,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불리한 정보를 다 빼버렸으니까 완전성을 위배했고 중립성도 당연히 위배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적합한 중거 기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인증 업무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의 특징 자체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 경영보고서를 보시면 굉장히 질적인 정보들 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들, 미래전망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아동의 건강에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적인, 정성적인 언급들이 많이 될 텐데 이런 정성적인 언급 자체도 이게 만족되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중거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이걸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정성적인 정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중거 기준의 요건 중에 신뢰성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건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측정을 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진다. 이러면 신뢰성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적합한 중거 기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SG 정보 또는 지속가능 경영 정보 인증할 때 이 중거 기준의 적합성,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임을 했으면 그 다음 일하는 건 복잡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위험 기반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ISA에 따른 인증 업무는 일단은 이해, 이해부터 먼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인증 대상과 업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목적은 어느 분야에 위험이 있는지 식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식별한 다음에 그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 이걸 수행하는 게 위험 기반 접근법이 되겠고요. 그 위험 기반 접근법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게 중요성 개념이겠죠. 중요성 개념은 감사나 검토와 비슷하게 인증 업무에서도 적용이 되고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외국 표시가 중요한지 결정할 때 이때 중요성 개념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단일 중요성, 이중 중요성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단일 중요성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그런 사건들, 그런 정보들이고 이중 중요성은 기업이 다른 이해관계자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ISA 3000은 무슨 중요성이냐 여기에 답을 드린다면 ISA 3000의 중요성 개념은 그냥 보고 기준, 중거 기준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거 기준에서 이중 중요성 개념을 쓰고 있으면 ISA 3000에 따라 인증 업무를 할 때도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할 때 이중 중요성 기준을 쓰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중거 기준에서 중요성 개념을 정의해놓고 있지 않을 때만 의도된 이용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중요한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경험 적극법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한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인증 대상과 업무 상황을 이해할 때 인증 대상 정보의 작성 절차,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절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합리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부 통제까지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를 활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문가를 인증인 측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경영진, 책임자 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공정성 이런 걸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문가 업무가 목적상 적합한지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결론인데요. 결론은 크게 적정 결론, 변형 결론으로 구별이 되고 제한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 대상 정보에 적정 결론이라는 건 인증 대상 정보에 중요한 레고 표시가 없는 경우에 표명이 되는데 제한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증 대상 정보가 준거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표명이 되고 합리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인증 대상 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준거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표명되게 되고요. 변형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었을 때, 업무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었을 때는 이게 전반적이게 되면 결론을 아예 거절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 결론, 한정 결론이라는 것은 뭐뭐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적정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는 거죠. 전반적인 경우에는 결론 거절, 아닌 경우에는 아니지만 중요한 경우에는 한정 결론이다. 만약에 인증 대상 정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중요하게 여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전반적인 경우 부적정 결론, 전반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경우에는 한정 결론을 표명하게 되겠습니다. 인증 보고서 필수 요소를 쭉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수행한 업무를 요약해서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한적 확신 업무는 이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발췌에서 일부 보여드렸지만 사실 기준에서는 보고할 내용의 필수 요소만 제시를 하고 있고 인증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감사 보고서나 검토 보고서는 좀 다르죠. 이런 ISA 3000에 따른 인증 보고는 여러 가지 추가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A-1000AS의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AA-1000AS는 정식 명칙은 더 AA-1000 어슈런스 스탠다드이고 지금 현재 버전은 2022년 1월에 발표된 버전 3입니다. 그래서 이 AS-1000AS 활용 목적을 보시면 목적 자체가 AA-1000AP, AP는 원칙이죠. AP의 준수를 평가해서 뭔가 조직이 설명 의무를 잘 준수하게 하는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이 어카운터빌리티 사이에서는 설명 의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아까 그 IAS 3000의 목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IA 3000은 정보 이용자들이 정보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도를 높여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AA-1000AS는 이 AA-1000AP 준수를 평가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AA-1000AP를 아셔야 될 텐데 AA-1000AP는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원칙이고요. 보시면 설명 의무 및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 관리, 개선 전달할 수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AA-1000AP를 지키고 설명 의무를 다 준수하게 되면 조직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어떤 지속가능성 과제가 중요한지 식별하고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잘 대응을 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AA-1000AP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영향성인데 첫 번째 포괄성은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고요. 결국은 이 원칙은 포괄성 원칙을 잘 적용하면 우리 조직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잘 식별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대응하고 이럴 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괄성 원칙이 되겠고 중요성은 의사결정자가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잘 식별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원칙인데 결국은 중요성 원칙을 잘 적용하게 되면 이 조직의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잘 식별해서 우선순위를 잘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면 대응성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잘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겨놨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대응성 원칙이 되겠고 대응하는 방식은 의사결정, 기업의 활동, 기업의 성과,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대응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영향성 원칙인데요. 영향성이라는 것은 이 조직이 자기가 활동을 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또는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쪽이 측정 보고 쪽이 되겠는데요. 자기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잘 측정해서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게 영향성 원칙이 되겠고 앞서 권세현 교수님이 말씀해주셨지 영향성은 원래 위에 있는 세 개의 원칙만 있었는데 최근에 추가된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S-1000, A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고요. 특이하게 분쟁 해결 프로토콜을 갖고 있겠죠. 뭔가 인증 제공자하고 인증 의뢰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어카운터빌리티 사이에서 분쟁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H1, AS에 따라 인증을 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인증 보고서를 발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1, AS 업무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AS-1000, AS도 아까 ISA-3000과 유사하게 당연히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적격성, 역량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A 어카운터빌리티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해서 19개의 조항으로 된 행동강령도 만들어놨고 또 자체적인 자격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AA 어카운터빌리티 사에서 부여하는 인증 자격증이 있습니다. 3단계로 된 자격증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지만 사실은 이게 아까 ISA-3000에서 말씀드렸던 수준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공인회사 윤리기준이나 아니면 품질관리기준서 1번이나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원칙으로 그것까지 다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독립성, 공정성, 역량을 요구하고 있지만 ISA-3000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다.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AA-1000 기준을 읽다 보면 이 인증 업무 수행자가 이 지속가능 경영 정보 작성에 개입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ISA-3000을 적용한 업무라면 당연히 독립성 요건을 다 따져보고 안전장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 업무 수임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인증 보고서에 잘 써라. 자세히 그런 상황들을 잘 기술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구상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AA-1000의 인증 업무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타입에 따라서 두 종류, 그리고 인증 수준에 따라 두 종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인증 범위에 따라서 타입 1, 타입 2로 구별이 되고요. 타입 1은 앞서 말씀드렸던 AA-1000, AP의 네 가지 원칙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를 평가하고 관련 발견 사항과 결론을 제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유형 1 인증 업무에서는 프로세스, 시스템, 통제 이런 걸 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1 인증 업무는 네 가지 원칙 준수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 시스템 통제를 줄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이 AA-1000, AP 네 가지 원칙 준수를 확인하는 업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특정 성과 정보에 대한 성과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까지 평가하거나 입증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2는 그 밑에 있는 거, 성과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만 평가하는 업무는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유형 1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품질 이런 걸 평가 입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신 수준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간 수준 확신, 높은 수준 확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한적일 때는 중간 수준의 확신이고 그게 충분할 때는 높은 수준의 확신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의 확신 같은 경우에는 밑에 증거의 성격을 보시면 AA-1000, AP 준수 여부를 볼 때는 내부 원천에서 줄어보고 그리고 전사나 경영진 수준에서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입수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수행하게 되고 높은 수준의 확신, 하이어 업셔러스로 가게 되면 외부 증거까지 특히 AA 관계자까지 만나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과 정보에 대해서 인증을 할 때 타입2가 되겠죠. 타입2의 경우에는 중간 수준의 확신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나 분석 절차 이런 제한적 증거를 입수를 하고 이 조직에서 로우 레벨, 낮은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표본 몇 개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높은 수준의 확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더 확증적인 증거를 입수하도록 하고 있고 이 증거를 입수하는 수준도 조직의 상위 수준, 타입 수준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입수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 중간 수준의 확신은 타당성 정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높은 수준의 확신은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ISA 3000과 유상하게 이 A1000, AES 업무에서도 인증 업무가 결합될 수가 있는데요. 특정 인증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적 확신, 다른 인증 대상에 대해서는 함정 확신 이렇게 표명을 할 수 있고요. 이 A1000, AES에서는 미래지향적 정보, 미래 전망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의 확신까지만 허용하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업무 수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알겠고 이 밑에 보시듯이 주요 자원 요구사항, 내가 수집해야 될 증거, 광업활동, 업무 결과 일정 이런 거 다 문서화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업무 수행을 하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요구사항인데요. 듀케어, 리미테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 성과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성과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까 유형 2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에 두 가지 듀케어와 리미테이션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듀케어라는 건 정당한 주의 의무죠. 정당한 주의 의무고 이 기준에서는 인증 제공자, 그리고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인증실무자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인증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내가 정당한 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이걸 명확히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화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증 절차 전반에 걸쳐서 정당한 주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한이라는 건데요. 제한, 리미테이션 제한인데 제한이라는 것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증 제공자의 독립성, 공정성에 위협을 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업무를 중단해야 된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선을 했을지라도 그 리미테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 이거를 다 인증보고서에 기술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인증보고서를 발행할 텐데요. AHA, AAS는 인증보고서를 어슈런스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IHA 3000처럼 뭔가 결론의 형태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이다, 한정이다, 부적정이다 이런 구별이 없고 그걸 다 무뚝부려서 발견사항과 결론, 영어로 하면 파인딩하고 컨클루션이겠죠. 이거를 기술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명확한 의견에 대한 구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이 두 기준의 특성을 간단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제 나름대로 한 거라 딱 맞는, 완전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인증 대상 또는 인증 목적이 되겠는데요. ISA 3000은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이 정보를 준거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했는지 여기에 정보에 초점이 가 있는데 반면에 AHA, AAS는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원칙, AHA, AP를 준수했는지 이걸 평가하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좀 약간 추가적으로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을 인증하도록 이렇게 인증 대상과 인증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인증 업무 수행자죠. 인증 업무 수행자고 ISA 3000은 자격은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윤리적 요구사항, 품질관리 요구사항, 적격성 요구사항을 다 지키도록 하고 있고 AHA, AAS는 비슷하게 독립성, 공정성,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지만 약간 그 수준은 ISA 3000보다 낮은 것 같고 그리고 라이선스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확신의 수준은 ISA 3000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확신, 제한적 확신이고 AHA, AAS는 높은 수준의 확신, 중간 수준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업무 접근법은 말씀드리면 ISA 3000 같은 경우에는 위험기반 접근법 위험을 먼저 식별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AHA, AAS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주의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주의 접근법이라는 게 원래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비교 목적으로 만든 말인데요. 사실은 어떤 기준을 쓰든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인증인은. 그리고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내가 이 인증 기준을 잘 지켰다. 이걸로 입증이 되는 건데 AHA, AAS는 그걸 더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정당한 주의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AHA, AAS는 명시적으로 중요성 개념, 위험 개념 이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 기준을 쭉 읽어보면 타입원의 중간 수준의 확신인 경우에는 최소 이러이러한 증거를 입수해야 된다. 최소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어떤 인증 수행자가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려면 최소한에 지켜야 될 조건이 뭔지 이걸 위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당한 주의 접근법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결론의 종류도 다른데 ISA 3000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이런 식으로 결론 형태가 다 다르게 표명이 될 수 있는데 AHA, AAS는 결론과 발견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뭔가 업무에 제한이 있었을 경우에도 그걸 다 인증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ISA 3000과 AHA, AAS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혹시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 왜 우리나라는 AHA, AAS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회계법인도 AHA, AAS를 같이 사용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보의 신뢰성까지 자세히 보도록 이 정보 이용자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 기업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AHA, AAS를 왜 섞어 쓰냐고 회계법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들었던 대답은 트렌디하기 때문에 속칭 있어 보이니까 이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뭔가 포괄성, 중요성 이런 원칙들이 쫙 인증보고서에 들어가면 뭔가 되게 트렌디해 보이잖아요. 그런 이유라고 들어서 결국은 정보를 엄격하게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최대한 질적 정보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기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홍보 목적으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이용하지 않았나 기준의 특성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 특성, 인증 기준을 얘기하려면 한참 남았겠지만 인증 기준을 단일화시키거나 만들려고 할 때 이런 특성들이 많이 고려가 돼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